대전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각 면의 벽면률 40% 이상 확보, 지하주차장 설치 원칙, 3개층 이내에서 층수 계획 등 규제 일변도의 기준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. 시는 이번 심의기준안을 행정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.